내가 이제 새 사이트를 하고 싶다 하시면 리포지터리를 새로 만들 필요가 없어요. github 데스크톱 들어갈게요. 그 다음에 여기서 이거 누르신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요게 있잖아요. 여기 있는 데다가 또 폴더를 만드는 거예요. exa2 만들고 여기서 우클릭해서 코드를 열게 한 다음에 그냥 간단하게 할게요. 우클릭한 다음에 뒷파일한 다음에 인덱스.html 또 이렇게 다 만들면 돼요. 느낌표 하고서 그 다음에 그냥 저는 여기다가 이렇게 이렇게 해보겠습니다. 두번째 사이트 이렇게 저장을 했죠? 꼭 저장을 하세요. 그러면은 여기서 또 뭐라고 나오냐면은 또 이렇게 나와요. 여기서 점 한 다음에 커밋 푸시 끝이에요 이게. 그럼 두번째 사이트는 어떻게 들어간다? 두번째 사이트는 여기 뷰온 github 여기 보이시죠? 여기 들어가서 네 여기 폴더 이름 확인하시고 이렇게 들어가면 되죠? 일단 이걸 어떻게 하라고요? 잘라내기 해서 앞으로 빼고 그 다음에 요 껌을 어떻게 바꾼다? 이걸로 고치면 끝이에요. 아이유로 그 다음에 여기다 폴더명 EXIM2 하면은 됐죠? 이렇게 하시면 돼요.